오늘 이곳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메시지는 금방 끝났습니다 우리 이가영 자매님 너무 확실하게 저는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14살 때 붕이란 노래 듣고 또 그런 삶에 지나왔던 이야기들도 나눠주고 또 저희가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몇 분들 더 계시지만 애지자매님도 그렇고 정민자매도 그렇고 다 저희 영국의 열방궁 주제도 함께 가고 귀한 교제를 또 주빌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빌리 기도회를 인도에 오신 또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어떤 내용들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자주 오셨던 한국예수전도단 설립하셨던 오대원 목사님께서 가끔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제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반도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나의 어떤 필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를 써달라고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한반도에서 하시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주빌리 기도회로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안 돼서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이기 이전에 각자에게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저희 우리 붕왕국 팀에서 정말 오랜 세월 같이 견디면서 함께 사역해온 저야 어디 가서 대접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지만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힘든 자신의 삶에 어떤 짐을 지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붕왕국 팀 우리 붕왕국 팀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각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빌리 기도회로 모여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잠깐 잠깐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중계신처럼 멀리 계시고 개입하시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가지고 섬길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깊이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 단지 주기도문에만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용서함으로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길 원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면서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두루에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살게 하기 싫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을 뛰어넘는 그분의 왕국을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원하시고 특별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는 또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일코리아를 세워가고 계시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이 모임 13년 전에 시작했지만 또 그 이전에서부터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 영역에서 수구할 수 있도록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민족을 통일코리아로 인도에 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저희가 통일비전 캠프라고 하는 것 하면서 몇몇 목사님들 우리 또 백이찬 형제님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시대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과 사람의 몫은 얼마일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동의했던 게 하나님은 항상 시대 가운데 백의 능력으로 상수로 항상 계신데 어떻게 보면 변수와 같이 사람은 0 아니면 1이다 그런데 이건 곱하기에요 하나님은 백이신데 사람이 0이면 백 곱하기 0은 0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이면 인간이 1의 역할이라도 감당할 때 백 곱하기 1은 100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각성 어떤 의미로 사실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영역들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또 그런 일들을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교회가 깨닫지 못할 때 특별히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 사회적으로도 어떤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내가 혼자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진학해서 그 다음에 취업하고 그러면 사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 아픈 영혼들이 있었고 세월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울면서 사랑하기를 배우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요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남쪽 대한민국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고개를 이 아리란 고개를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아 근데 보니까 우리 남쪽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 북쪽에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이 있구나 그 다음 단계에 문이 열려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 흔들미 지금 우리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고 통일시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저희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열방을 섬기는 통일코리아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과 그 복음을 가지고 그분의 근유를 가지고 구한받은 자로서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봤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봤는지 나의 나라 나의 권세 이 세상 만문이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두렵게 그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추리급 사건을 지나서 전쟁과 분단 공산주의와 만머리즘 우리 시대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물질 중심의 세계관 남과 북이 동의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 이 시대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여호수와 갈렙같이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누네 아들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뭐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넓은 땅들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 한민족의 약속의 땅은 열방 가운데 기업이 있는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남중과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일여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권고할 때 주님 앞에 외쳤던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섬기겠습니다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국 코리아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데스티니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살아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심장 가운데 다시 살아서 열방으로 나가는 시대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 통일 코리아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 코리아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북쪽도 남쪽도 북쪽이 남쪽으로 남쪽이 북쪽으로가 아니라 둘 다 요단강을 걸고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 새로운 시대 전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당국가인 우리 한국 코리아가 오직 주의 근율로 말리야마서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리야마 우리 눈앞에 그 장관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편 126편 말씀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바벨론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려갔다가 돌아왔던 형제들이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춤추면서 거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들 같이 저 느계부 사막에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계곡에 건천 계절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적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그러나 하늘이 문을 여시는 우기 때가 되면 신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와 암에 마른 땅이 피어서 백합화같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어른 세대 지금도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과사에 보니까 딱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말랐던 신의 물 흘러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우리 코리아에서 그 장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풍력당에서 도시마다에서 마을마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몫을 다할 때 그 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시즌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통일 코리아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가르고 건너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빌리 기도회를 하면서 항상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기도회는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우리 독일의 동독과정에서 너무도 큰일을 했던 82년부터 89년까지 베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너무도 귀한 역할을 했었던 촛불 기도회 성니콜라이 교회의 촛불 기도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곳에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이 성니콜라이 교회를 좀 얘기하느라고 찾다 보니까 참 재미난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8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89년에 베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 오지 않던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몇십만이 돼서 거대한 민주 운동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베른 장벽을 무너뜨렸는데 그 일만 이 성니콜라이 교회에 서술된 게 아니고요 보니까 거기에 제가 처음 제가 뭐 교회사도 잘 모릅니다만 그 처음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그 촛불 기도회를 통해서 서독과 동독의 그 베른 장벽을 무너뜨린 것 그 이전에 그 교회에서 450년 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와 요스투스 요나스 1세가 이곳에서 설교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전통이 있는 그 교회 자신을 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토대 위에서 민족의 분단을 제거하고 동독의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쾌하는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분단의 벽을 넘어서 정말 북녘당과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곳 코리아에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희년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붕항도 나름대로 음반도 제작하고 콘서트로 다니고 또 기도 모임도 저희가 이곳 사랑의 교회에서 2004년 3월부터 그 당시 이남정 목사님 권호목사님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저희가 저희 팀만 하고 있었던 어떤 기도회 이제는 조금 나가서 연합해서 뭔가 할 때다 제가 사실 사랑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강북의 두 교회와 강남의 사랑의 교회 이 세 교회를 놓고 하나님 제가 연합할 수 있는 교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를 달라고 근데 어느 날 사랑의 교회 대학교 목사님이 저한테 두 분이 한날 똑같이 전화를 주셨어요 같이 리더십을 주셨어요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알겠어요 그냥 알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화만 주셨는데 찬양 모임을 같이 기도 모임을 하자 그러실 것 같아요 가서 뵙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그냥 매년 가만히 있어도 매년 학기초가 되면 3천명씩 나옵니다 대학부회들이 근데 우리는 이 대학부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을 위한 이 시대를 위한 어떤 부흥을 꿈꾸는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요청해 주셨어요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최근에 어제 우리 이가영 자매가 페북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막 다운받으면서 옛날 우리가 와 이렇게 행복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땐 젊었네 우리가 이러면서 이 기도 모임 또 통일비전 캠프 또 최근에는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는 준비했지만 나누지는 못하지만요 하나의 코리아하고는 일반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가요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통일 코리아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한반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잠깐 잠깐 말씀 나눌 건데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족적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민족적인 비전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5년 정도 사역 필드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군대도 갔다 오고 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역 필드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도 영적인 축복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많은데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우리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고 개인주의와 개교의 주의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세례의 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신앙을 아무리 잘 포장해도요 아무리 신령하게 포장해도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옛사람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마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고 받기만 하지만 철이 들면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고 어떻게 자기를 섬겼는지를 알게 되죠 부모의 짐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민족적인 비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한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냥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방자의 행하게 되죠 우리 한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축복들과 물질적인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다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방자의 행한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한해됨을 통해서 통일코리아 선교코리아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적인 비전이 그냥 우리 교회는 이걸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함께 연대해서 연합해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적인 이 돌파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민족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은 남과 북과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 통일코리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 북녘당의 하나님의 나라가 힘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빌리 통일구 기도회처럼 북한의 회복과 보금적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아벨의 피 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아벨의 피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도의 갱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분단과 증오를 넘어선 화해를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로니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었죠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티칭을 얘기한다 새로운 가르침을 줬는데 그 방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나누셨죠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로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한국 교회 안에 그 복음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준비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은 민족 간의 문제이고 국제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이냐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우리 가슴에 있는 38선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그 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그 일이 시작될 때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아픔과 지난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 가족과 그 슬픔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풀어내기 시작할 때 이 한반도의 실제적인 분단선들이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오성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정말 이 북한 선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는 우리 민족 안에 보금이 회복되는 운동이다 우리는 북한을 품고 사랑할 수 없었던 북한의 그 위정자들과 어떤 영혼들을 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아픔 가운데 시달렸던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나의 주간도로 행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무엇이 보금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보금으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만나야만 되죠 우리가 저 이슬람 땅에도 보금을 전하면서 IS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이슬람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금을 전하면서 우리 동포들 가운데 만나지 않고 물론 주님께서는 기독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광 자매님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어둠 세상 가운데 빛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주님의 빛을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무너져라고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야지만 작은 빛이라도 들어가지만 어둠이 달아나는 것이죠 어둠이 밝혀지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민족의 미움과 분단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만 알마 모든 분단의 장벽들을 허무신 그 보금의 정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분단의 벽을 허물고 나아갈 때 민족의 핏줄이 이어지고 피가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저 북력당에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북한을 위한 나눔과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제가 믿기로 정말 그랬다면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만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대천덕 신부님이 그 얘기하신 거 정말 제가 대학교 2학년 나이 때 어떤 DTS라는 훈련에 많은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게 제 평생에 남는 거예요 야구 후보서가 행함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시잖아요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냐 잘 아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귀신들도 안다 다만 행하지 않을 뿐이죠 아는 거는 똑같아요 행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행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코리아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형제를 보면서 그를 저렇게 만든 강도를 잡기 전에는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을 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준 자원을 가지고 내가 준 재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 믿음의 표현은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 북한을 위한 일꾼들이 이 주빌리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여우수와 갈렉 같은 자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사나이교회 대학부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또 어른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꿈 가운데 주님 주시는 비전 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북녘당의 구루터기 교회와 지하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110편, 126편 말씀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2015년에 제일 많이 들었은 것처럼 우리 삼중적인 분단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땅이 분단되고 정부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차는 내가 지금 이 시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4년, 5년 전부터 계속 나누다가 3, 4년 전부터 나누다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삼중적인 분단의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분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북녘당 교회는 아픈데 남적당 교회가 아프지 않다면 핏줄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녘당에서는 고난 가운데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같은 교회인데, 같은 동포인데 교회마저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일곱 번째, 남적당과 디아스포라 교회가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정말 우리 북향민분들이 한국에 3만 명 넘게 이제는 들어와 계신데 이 사회에 와서 정말 내가 꿈꾸던 사회였다 교회 안에 특별히 들어왔을 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사회였다 그것이 있을 때 통일이 돼도 저 북녘당의 수많은 영원들이 교회로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북녘당의 저 함경도에서 태어났든 황해도에서 태어났든 어떻게 성분이 그 사회에서 변처럼 성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상관없이 사람의 보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혹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여기는 사회에서 그 나라를 다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할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여덟번째는 문화적인 교류 음악과 영어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류하면서 통일시대였던 분들을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이 시간에 첫번째 기도 여전히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에서 첫번째 나오셔도 돼요 그날이라는 찬양 98년도 제가 북한을 위해서 하루 금식 기도할 때 전세계에 있는 예수전도단 CCC 3명의 사람들 3만명이 금식할 때 외국 사람들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부끄러워서 기도할 때 주셨던 가사였고 멜로디였습니다 우리 이날 첫번째 기도 우리가 모인 뜻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저 북녘 동포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부금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저는 웬일인지요 세월호 사건 죽어가는 아이들 밤마다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다가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빌리 기도를 같이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건 처음 날 때부터 저는 오버랩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누가 중개해 주지 못하고 TV로 리포트해 주지 않지만 저 북녘 땅에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매달 세월호로 따지면 그만큼의 숫자로 따지면 한 대, 두 대, 세 대씩 지금도 소리 없이 매달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북녘 땅에 사랑하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산가족은 그냥 인간 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이시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이날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날 밤에도 주님께서 그 땅에 달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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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